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캠핑은 강원도 평창으로 갑니다 오늘도 조심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간단하게 뭐 하나 먹고 주유도 하고 그렇게 다시 가려고 휴게소에 들어왔습니다 뭐 먹을지 모르겠네 저는 휴게소에 오면 늘 뭐 먹을지가 엄청나게 고민이 된답니다 닭강정을 먹겠습니다 소세지를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유까지 하고 다시 출발했어요 지금 31km 남았고 2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출발합니다 고춧가루 여러분 저 지금 도착했어요 와 탁 트인 뷰가 진짜 예술입니다 캠핑장도 굉장히 깨끗하고 넓고 무엇보다 오늘 전세캠입니다 오늘 캠핑 세팅은 제가 무려 2년을 기다린 헬스포츠 바라리입니다 2021년도에 해외 직구로 주문을 했었는데 업체에서 재고가 없다고 미루고 밀렸던 게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배송이 와서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이너, 아우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은 것 같이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다음 주 캠핑에 무조건 바라리 피칭한다 이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첫 피칭이라서 조금 어려울까 봐 걱정도 되는데 걱정보다는 기대가 훨씬 크거든요 우리 빨리 피칭해봐요 아우터서 ons cywil Taliban 의심 기 작ั神 inky 의심 음 부분 이 하하하하 여러분 그거 아시죠? 텐트 스킴만 제대로 잘 펴줘도 피칭 반은 성공입니다. 폴이 옐로우둘 실버둘 레드 하나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감격스러워요. 아 기분 너무 좋다 진짜. 여기서부터 넣나보다. 이 빨간색 노란색 표시가 있어서 폴대 색깔대로 끼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왜 안 들어가? 미치겠네. 아 너무 힘든데? 이거 폴대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치겠네. 이제 겨우 폴대 하나 꼈을 뿐인데 지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미쳤네 진짜.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몸이 힘든 것과 별개로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아니 쟤는 왜 저 텐트 피칭하면서 저렇게 기분이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캠핑을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텐트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재고가 없고 기다려도 없고 이래서 결국은 못 사고 못 사고 못 사고 했던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첫사랑 같은 텐트? 그래서 이 녀석을 보니까 기분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이게 완성되면 약간 애벌레 모양이잖아요. 애벌레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막 콩닥콩닥 가슴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중간부터 잘 안 들어가. 더워.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미치겠다. 그래도 세 개 했습니다. 그래도 세 개 했습니다. 이제 라스트 원입니다. 이제 라스트 원입니다. 하하하하 이제 이거 당겨서 모양만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이야 하하하하 오! 대박! 하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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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한테리인데 아 뜨거워 하하하하 사장님께서 주신 따뜻한 커피 먹고 힘내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 하하 진짜 예뻐 텐트 피칭 완성됐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저의 미니 하하하 하하 두요원이 수술 잘 마치고 복귀했거든요. 복귀한 기념으로 한번 뛰어서 전반적으로 바랄 모습이 어떤지 같이 봐요. 와 진짜 넓다. 궁궐입니다. 궁궐. 여기에다가 이너 텐트 칠거예요. 툭프린트 대신에 돗자리 펴줄게요. 빨간색 고리는 저기 끝에 표시가 빨간색으로 되어있어요. 와 진짜 넓다. 혼자서 오반데? 와 노을 예쁘다. 오늘 저 화목날로 가지고 왔거든요. 코롱스포츠 부뚜막 가지고 왔는데 피칭하다가 진짜 해가 다졌습니다. 이거 발알이 피칭이 어려운 건 아닌데 폴때 끼우는 게 어려워서 그게 피칭이 어려운 거겠지만 이것만 마저 빨리 해서 뭐라도 먹어요. 발알은 따로 홀댁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해가 졌어요. 그리고 캠핑장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저 지쳤어요. 다시는 이 조합으로 오지 않을 거야. 이 조합은 여러분 혼자 올 곳이 아닙니다. 두세 명은 와야 되는 조합을 혼자 하려니까 해 다 지고 난 이미 지쳤어. 진짜 재미있으니까 하지 재미 없었으면. 와 집에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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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대급으로 피칭 늦게까지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먹고 마시고 잘 겁니다 굉장히 재밌기는 하는데 몸이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또 다음번 피칭 때는 레벨업이 되어 있겠죠 우선 지금 좀 지쳐가지고 잠시 불멍하다가 진토닉 한 잔 마시고 바로 저녁 먹을게요 오늘 저녁은 과메기예요 과메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친한 언니가 캐나다 여행가서 그 지역에서만 파는 술 사다 줬거든요 굉장히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거의 다 먹고 조금 남았어요 오늘은 얼음 챙겨왔습니다 짠 와우 목말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목말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목말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우 좋아. 목말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도 가맹이를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힘을 많이 써서 진짜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크으 맛있겠다. 우와. 배추 왜 이렇게 달아? 아 진짜 맛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와 짠 막걸리 가벼운 김밥 김밥 잠시 바로 점심 전체로 두번째 메뉴는 닭 목살이예요 굉장히 매콤해요 여기 매콤한줄 모르고 저는 청양고추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더 매콤합니다 짠 과메기도 맛있고 닭 목살도 맛있는데 밤 되니까 춥잖아요 그냥 국물이 최고네요 오 이거 되게 맵다 오 이거 되게 맵다 오 이거 되게 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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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진짜 근데 힘들긴 힘들었나봐요 밥도 엄청 맛있는데 말이 안 나와 이번 캠핑은 뭔가 1박 2일만 하기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힘들게 피칭해서 그런가 진짜 굉장히 하루 더 있고 싶어요 오늘 피칭이 좀 길어서 누우면 바로 잠들 것 같거든요 게다가 따뜻해서 굉장히 푹 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응 안녕하세요. 꾸준히 어... 불방났어요.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저는 이제 커피랑 아침 먹어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사과랑 딸기 그리고 토스트해서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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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끝에서 막 밀어내면 중간 정도까지 나오면은 그래도 수월하게 빠지는 것 같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ever give up Climb on, Climb on Climb on, Climb on Climb Meat Minus 이번 캠핑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주문한 텐트를 기다리고 고장난 드론을 기다리고 또 무엇보다 매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만나는 이 매주의 작업이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